나를 사랑해줄 내 당신 이 모습 어떡하나요 김지연이가 부릅니다 저 멀리 걸어오는 당신 내 님일까요 눈썹이 왔다 갔다 심장이 콩닥콩닥 내 맘이 왜 이럴까요 내게 다가올 다시 내 사랑이 될까 근데 웬일이야 그 모습 이번 점 어떡하 장미단축 장미단축 장고림이 남일주이야 장미단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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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고림이 남일 이 맘을 어쩌나 이 맘을 어쩌나 이 맘을 어쩌나 뺏긴 이 맘을 어쩌나 첫눈에 밤에 버린 당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